효과적인 외화벌이를 위한 어른들의 자발적인 자율학습 글로벌 라이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각은 한국 시각으로 오후 10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머타임 할 때만 해도 지금이면 이제 저희 방송 다 마무리하고 오프닝벨 울릴 때였는데 지금은 아직 1시간이나 남았죠? 저희가 소개해드린 두 번째 시간에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미래세대우의 안병국 이사님인데요 오늘은 글로벌 주식 컨설팅팀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한국 시장은 어떤 위상인지 외국인의 시각에서 우리 한국 시장을 좀 바라보는 시각 어떻게 봐야 될지를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보면 담아야 되나? 이 정도 담아야 되나? 이럴 것 같고요 우리는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외국인 비중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이 35%나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35%라는 그런 부분은 대형주로만 따지게 되면 대형주들은 4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비중이 결코 적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다가 외국인의 매매에 따라서 시장 변동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결정적인 주체가 최근에 또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비록 2400선까지 올라갈 때는 개인의 역할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올라갔는데 2400 이후에는 외국인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수치로만 보더라도 올해 1월에서 10월 말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얼마를 팔았냐면 27조 8천억 원이라는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올해 내내 계속 순매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2300, 2400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은 개인의 주식 매수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서 올라왔었는데 11월 들어서 좀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는 모습이 11월 들어서는 개인은 2400선 때에서는 찰실현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외국인의 매수사가 갑자기 집중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지금 얼마를 순매수했냐면 7조 한 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계속 상단의 저항에 부딪혔던 2400, 2500, 2600을 넘어서면서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 시장을 전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만약에 주식을 계속 사준다고 하면 그런 가정이 포함된 상황에서 주가를 전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만큼 외국인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매수율을 보일까 올해 상반기 10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11월 들어서 분위기가 확 바뀐 이유는 뭘까 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바로 그 질문 말씀하셨던 그 질문이 사실은 제일 궁금해요 이렇게 살 거 10월까지는 왜 안 샀는지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 사다가 11월에는 왜 이렇게 사는지 그게 한국 시장 전체를 사는 건지 특정 섹터를 사는 건지도 좀 알고 싶고 그걸 알아야 이런 이유라면 내년에도 사겠구나 이런 이유라면 안 사겠구나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외국인이 만약에 한국 시장에서만 유독 주식을 많이 샀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을 다른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게 바라보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드디어 이 친구들이 철이 드는구나 그런데 최근에 아시아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대만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11월 들어서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그래요? 고 시기가? 네 상당히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11월에 대만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일본도 91년도 버블 붕괴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한국, 대만, 일본 모두 주식시장이 상당히 활기를 띄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유독 한국만 좋아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 그런 부분들은 나만 좋아하는 건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역량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에 대한 역량이 아시아 시장보다는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로나의 역량이 좀 적었던 한국이나 대만, 일본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아시아 시장 쪽으로 자금들이 유입이 됐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속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아 그러게요 한국과 대만은 실적이 좋고 그게 코로나에 오히려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많았다는 거는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일본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본도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11월 들어서만 일본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일본도 91년도에 버블 붕괴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일본은 고점이 3만 8천엔을 넘어서는 게 고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버블 이후로 주가가 빠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얼마까지 빠졌냐면 7천엔 밑으로 잠시 내려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주가가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돈이 일본 시장도 많이 풀리게 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는데 일본 시장도 상단이 어디에 계속 막혔었냐면 2만 4천엔이 상단에 계속 부딪히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었죠 그러다가 11월 들어서 일본 니케이지 수도 2만 4천, 2만 5천, 2만 6천을 넘어서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도 일본 시장에서는 10월까지는 계속 팔다가 돌아서는 그렇죠. 외국인 역시 10월까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11월 들어서 매수세를 급격히 늘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까지 번지지는 않는 거죠? 이 매수세가 아직은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때만 일본 중심으로 산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외국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 과연 우리나라 시장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디에서 좀 찾아봤냐면 MSCI 지수 내에서 한국의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로 조정이 되고 있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MSCI 지수에서는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에 아직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아직까지 이머징 마켓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MSCI 지수 펀드 내에서는 한국 비중이 1.6%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에서는? 이머징 마켓, 이머징 시장 내에서는 한국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면 과거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머징 시장 내에서 한국 비중이 13.5%로 대만하고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대만이 한 11% 정도였으니까요 한 2.5% 정도 차이를 낼 정도로 한국 시장이 나름대로 이머징 시장 쪽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상당히 큰 시장이었고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20년 지금 11월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한국은 12.7% 그리고 대만은 12.9%로 오히려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대만은 비중이 좀 올라갔고 한국은 떨어졌고 그런데 지금 대만하고 한국하고 수치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10월 말 수치로 보게 되면 대만이 12.3%였고요 한국은 11.9%였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한국이 조금 올라갔네요 외국인이 최근에 사서 올라간 그 효과가 비중으로 반영이 되는 모양이고요 대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주식을 매수를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올해 초에도 그렇죠. 대만은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가 됐는데 한국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10월까지 27조 원 이상 순매도를 보였던 터로 비중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11월에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비중이 좀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중국 A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중국 내국인만 투자했던 주식을 외국인이 살 수 있게 작년에 한도가 풀렸습니다 단계적으로 5%에서 작년 11월까지 20%까지 한도가 확대되면서 중국 주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어디는 늘어난 만큼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피해를 한국 시장에 가장 많이 봤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대만이나 일본 시장 대비해서 한국 시장에서 더 순매수 강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질까라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외국인 반장, 부반장 좀 불러다가 물어보면 좋겠어요 왜 사니? 솔직히 털어놓고 우리 같이 먹자 그런데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서 무척 재미있는 보고서를 하나 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순위를 쭉 냈습니다 거기에 1위가 뉴질랜드가 1등이었고요 거기는 제로니까요 그리고 2등이 일본, 그리고 대만, 한국이 네 번째였고요 확진자 수 기준도 아니네요 중국이 여덟 번째, 그리고 베트남이 열 번째 아무래도 그런 순위에서 보듯이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코로나의 역량이 가장 적었던 그리고 적은 지역이 일단 아시아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판단을 왜 지금에 와서 하느냐 하는 거예요 특히 대만은 샀으면서 한국은 안 사고 팔았다면 뭔가 이유와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대만이 올랐던 가장 큰 요인은 기업 실적이거든요 대만은 TSMC라는 IT 회사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IT 산업 전체가 대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 IT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외국인이 대만에서 IT 관련 주식에 대한 매수세를 꾸준하게 늘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만하고 가장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게 한국이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선조합해서 2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 정도나 되기 때문에 대만하고 아주 비슷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보면 한국 주가 흐름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적 좋은 IT를 담는 목적이 대만 주식, 한국 주식인데 그럼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조금 실적이 좋아지는 게 템포가 좀 늦었다?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이전보다 많이 높아진 이유는 단순하게 PER로만 적용을 해보게 되면 미국은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보게 되면 PER이 지금 22배, 23배 정도 되고요 일본이 한 18배 이상 그리고 대만이 한 17배 중국이 한 15배 한국은 한 12.5배, 6배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어떤 구미를 계속 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당분간 지속될 계엄선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단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주식을 사더라도 대만하고 한국,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대형주 중심으로, 핵심주 중심으로 산다는 그런 부분이죠 주가가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맴내 종목만 사더라 세 시장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삼성전자 같은 거 담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아무래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야죠 기껏 고민한 결과가 삼성전자냐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긴 한데 돌고 돌아 삼성전자이군요 아무래도 대형주가 실적 모멘텀이다 그런 외국인의 구미에 상당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대형주고 적은 주식이라고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말 굳이 하나 넣는다면 그거고 아니면 말고 하는 정도의 종목일테라서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니케이지수가 2만6천에이 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니케이지수 같은 경우에 포함된 지수가 니케이지225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지수하고 같은 지수인데요 225개의 대형 주식 중에 입원장에서 연초 대비해서 상승한 종목이 80개가 안 됩니다 결국 한 30% 내외의 종목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시장도 지수가 올랐다고 보시면 일본 시장도 그런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일본 시장 역시 주식을 이끌었던 업종분들이 대부분 IT 소재 장비 이런 쪽 중심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외국인과 요즘의 외국인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쭉 이렇게 팔기만 하다가 갑자기 사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계속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가봐야 하는 겁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달랐어요? 워낙 10월 말까지 외국인의 순매도가 컸던 상황이었고 최근에 외국인이 사는 종목군들이 소위 말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개연성은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좀 바뀌어야 외국인이 좀 더 우리를 좋아해 줄까요? 한국 시장이 좀 구조적으로 좀 많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예전부터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시장이 좀 장기적인 프레인을 가지고 좀 바뀌어 가려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수출 지역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수출 지역? 예, 그리고 수출 품목을 또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규제 개혁이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 부분 다 어려운 거네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던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 우리가 충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뒤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지역 부분들이 일부 국가에 많이 지금 편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전체 수출의 한 26%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전체 국가 중에서 5개 국가 수출 지역을 한 5개를 압축하게 되면 그 비중이 거의 60%에 가까운 그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너무 편중된 이런 상황을 보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 부분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지 않습니까 한국이 피해를 많이 본 이유는 중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되냐 하면 결국 수출 지역을 다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과거 2000년도에 중국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면요 중국도 2000년도에 보면 5개국 수출 지역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5개국이면 중국 입장에서 5개국 그렇죠. 중국에서 수출하는 지역의 비중이 5개 지역의 비중이 60%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비중이 4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지역을 상당히 다변화시켰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 수출 5개국 비중이 55%였는데요 지금 올해 10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60%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게 좀 다변화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부 국가에 계속 집중되는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어느 지역이냐라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중국 그리고 미국 이외의 지역 말고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다 수출을 많이 해야 되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세안 10개국 지역 부분인데요 차트에 보시면 인도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올 10월까지 이쪽 지역의 19.7% 정도 19.6%네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9.6%가 아시안 국가들로 나갔다? 인도 포함해서죠 베트남 인도? 인도를 빼면 한 17.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세안 지역도 보게 되면 베트남에 많이 집중이 돼 있지 다른 지역으로 많이 분산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체 지역을 보더라도 중국 한 개 나라의 수출하는 부분보다 훨씬 적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향후에도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들 하고는 싶을 텐데 이게 나라들이 다 고만고만 작아서 이 시장 열려고 투입하는 비용 대비 닭 목 발라먹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RCEP라고 했어요 최근에 15개국이 참가하는 메가 FTA 협정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뉴질랜드하고 호주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아세안 지역 쪽하고 국가들하고 FTA를 협정을 하게 되면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활기를 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협정이 나도 체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FTA가 체결이 되려면 준비 기간이 또 1, 2년 정도는 필요하지만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부분들을 상당히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중국, 미국 이런 주요국의 수출을 잘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긴 할 텐데 워낙 최근 들어서는 미국 포함해서 강나라가 보험무역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해 놓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어려운 국면들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MSCI 지수 중에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와 경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셨는데 가끔씩 이슈가 되는 게 이거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로 바꾸는 거 문제 MSCI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가 우리나라 외환 거래가 24시간 안 되는 문제 그것 때문에 계속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24시간 거래 허용하고 선진국 지수로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나라 수급은 어떻게 될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 규모가 선진 시장의 펀드의 규모가 규모하고 이머징 시장 쪽의 펀드의 규모하고는 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나아질 걸로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머징 마켓에 있던 투자자들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들 정말 궁금한데 안 이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뭘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이런저런 조합을 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꽤 오래 갈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외국인들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뭘 보고 사고 있는 걸로 보세요? 지금 사는 요인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실적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3분기 실적 꽤 좋았죠 예상외로 좋았던 그 부분에 대한 그렇죠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종목하고 그렇지 않은 종목하고의 구분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은 실적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밧데리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나 이런 부분들은 또 성장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또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좀 플러스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쯤 되면 유럽 미국도 뭐 좋아질 기미가 꽤 보이긴 할 텐데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코로나가 더 심해질지 아니면 한국이 더 퍼질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오면 다시 올해 내내 팔았던 것처럼 팔까요?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확산이 되거나 아니면 통화정책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지금하고 다른 그런 양상을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왔던 친구들 얼마나 진득하게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섭외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증권사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주문도 받잖아요 받으면 고객이라서 외사심지 이런 거는 통화 안 합니까? 그런 거는 파악이 간접적으로도 안 되나요?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고객이나 이런 쪽에 대해 얘기를 주게 되면 또 페널티를 먹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출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죠 궁금한 게 그 친구들도 그냥 무대포로 버튼 눌러서 사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가 베트남 시장에 투자하려면 개인이라면 몰라도 펀드매니저이거나 기관이라면 베트남의 지인들이나 누구라도 너네 상황 어떠냐? 이건 어떨 것 같아? 하면서 당연히 물어볼 거고 그럼 베트남인 입장에서 보면 아 제가 저러고 관심이 있구나 아 이래서 살려고 그러는구나 추측이 되잖아요 왜 그런 게 없을까요? 사는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왜 사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도 이제 리서치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봤었는데 이게 얻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외국인들마다 다르다면서요? 다 공통된 의견이 아니라 당분간은 외국인이 이끌어 갈 것 같은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중심으로 알아봤어요 미래세트의 안병구 기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너무 괜찮아 사람이 한 번쯤은 내가 이 người마 MA 바로 기분이 부정état 구 VIP 552 토마 дня 소화나 도주 이렇게 다